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만족함을 느끼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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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배하네 제가 자루게 자루에서 진행을 바라볼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날씨에 자료를 지키며 하나님의 Officer를 써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어주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